요리 72번 보겠습니다. 선행사를 보충설명하는 관계사설 두 번째 것. 선행사 뒤에 뭐가 나온다? 컴마 나왔습니다. 관계부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도 적절하게 적절한 접속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 앞에 컴마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마지막, 내가 산토리리로 갔던 그 마지막 때는 바로 9월 달이었습니다. 산토리리로 간 마지막 그때는 9월이었다. 매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이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컴마 있네. 그리고 그때는, 그죠? 그리고 그때는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3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획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의 구매를, 뭐죠? 마지막 날, 세일 마지막 날, 할인 판매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매를 하기로 계획을 지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할인 판매하는 날 마지막 날에 물건 사자고 계획을 세운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보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그때는 가격이 정말로 낮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플랜드,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드를 쓴 거야. 위를 쓰지 않고.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그때의 가격이 정말로 낮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34번 보겠습니다. 자, 남! 아프리카라는 것은 빌라이크,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죠. 거대한 동물원, 자연 거대한입니다. 바르고, 그리고 그곳에는요. 이거, 이거 심지어는 펭귄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야. 원더,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입은 심지어로 봐야겠네. 735번 보겠습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얼렁, 뭐뭇을 따라서. 거리, 파리에 있는 트리트,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찾아났습니다. 카페, 그리고 음식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th pretty outdoor seating 되겠습니다. 자, 있는 음식점이냐? 있는 음식점. 뭐가 있어요? Pretty outdoor, 예쁜 야외 좌석, 다리 같은 거. 그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설명하는 관계사절의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설명하는 관계사절의 선행사, 고유명사나 유일한 것과 같이 특정한 사람 사물일 때인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에펠타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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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펠타워, which is in Paris.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고. 수식하는 관계사절과 보충설명하는 관계사절. 콤바, 유명사나 유일한 것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은. 예, 선행사가 있는데. 컴바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뭐, 인, 선행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뒤에서부터. 관계사부터 해석하면 되죠? 결국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바가 있습니다. 컴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해석을 앞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음. 그리고, 예.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는 점점점이다. 그리고, 어, 뭐, 뭐, 뭐다.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앞에서 썼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면 되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부상 없이, 부상 없이, 탈출한 승객들. 부상 없이, 부상 없이, 탈출한 승객들. 그러면 되고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음, 거의 없는 겁니다. 비오니까. 승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탈출했습니다. 부상 없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컴마 유치. 이거 해석 주의하십시오. 에, 컴마 후 이런 거 해석. 이게 뭐야. 접속사, 접속사 그런 거 써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순서, 해석 순서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